하... 너야 또 뱅쇼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, 난 와인 종류는 다 좋아해 나는 가끔 집에 뛰어들어가 집에 일 끝나고 퇴근하고 저렇게 뛰어들어가 왜? 그걸 마시고 싶어서? 아, 이렇게 말하면... 아, 진짜? 스트레스가 딱 쌓였을 때 딱 나른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, 맞아 그래야 오늘 하루 일가가 끝났다는 것도 있고 내가 미국 영화를 찍었잖아 영화를... 미국 영화를 찍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 그거 알아? 진짜? 나는 영어를 못했어 잘... 말도 안 돼, 누나 사기 나도... 아니, 진짜... 그러고 나서 영국을 가서 내가 영어를 배운 거거든 한 2, 3년 동안 그때 왜... 그때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... 이렇게 계속 마신 거야 그래야... 말이 잘 나오니까 그때... 그때 향수가 있어 그래서... 와인을 마시면... 그... 그 느낌이...구나 와... 아... 와... 맞다 고춧가루 이런 향을 견딜 수 있어? 정량 그렇지, 약간 치과 냄새 나 나쁘지 않은데? 이것도 맛있는 와인 아니에요? 응 그냥 이것만 한 잔 좀 마셔볼까? 너 안 빨개져? 안 빨개져? 난 빨개져서 못 먹어 맛만 보게 해 주지 맛만 됐어, 됐어 맛만 봐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당신이 새끼리 죄송합니다 Kickstarter